잠시 후 안녕 3명이구나 너희들 다 확인했다 이거 안 들리지요? 나아줄라구 나아줄라구 들어와 prise 이어이 문 닫았네? 그럼 나, 나, 더 편하지 음, 들어와 한명 죽었지 fino 자, 천천히, 천천히, 이렇게 감아야겠다 오우야 아 딸 잘랐구.. 음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어떡할래 희히히히히히히 너 혼자 남았어 니 지.. 니 동료 다 죽었다니까 그거 봐 동료 다 죽었잖아 어떡할래 룰룰 어떻게 될까나 아니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왜 이건 안 뚫릴까? 이게 뭔데? 이게 재질이 먹이를 안 뚫리지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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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초에 구이는 거 봐 존나 웃기네 이거 노노 너무 귀여워 어떡하냐 이거? 네 적군이에요 둘 떴어요 야 근데 너 거기 있으면 수류탄 맞을텐데 oh no god 이거 진짜 블랙이라 가능했던 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